일단 첫번째 프롭 이즈 마 라이프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영상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분위기 오 또 이분이세요? 우리 아이언랭은 뒤에 다혈근이 진짜 좋아요 이야 웃기가 진짜 긍정화된 내용이군요 완전 프롭 와아 이거는 지금 우리 말빡이분들 99%가 이거 봐야되는 프롭 아닙니까? 프롭으로 여자 꼬시는 법 오 오 미쳤는데? 아 뭐가 미쳤어 와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이런거 처음 봤는데?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아니 견갑걸 어떻게 이렇게 밖으로 담아 야 이게 뭐냐 태조 선수 아니야? 아니 견갑걸이 저렇게 어떻게 나가냐고 오 아 이거 요새 아니 네 그거 형 형 형 형 음악 듣는다 아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정말 좋았는데 이걸 왜 해 아 5반 힙합을 불어 빨리 아 아 urger 라이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가자 사실 우리 이렇게 웃기기 어렵지 않은데 몇 개를 당기는 거야? 대단하긴 하다 몇 분짜리야? 몇 개 당기는 거야 이거? 저거 대감기 하는 거 아니야? 저거 대감기 하는 거 같아요 대감기야 대감기야 이건 진짜 신박하다 형은 진짜 몰랐어 층간소음 복수 문신 따라 했고 문신 나 따라 했고 이런 디테일 좋고 ACTUALLY 목요일이 아이씨 스토리 있어? 이거 야 어 이거 좋아 야 이거 복수를 하더라도 운동하겠다는 말도 아니야 오와 아 이거 오케이 우와 이거 와 오 진짜 다르다 아 그거 크날기만 부르니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몸이 딱 크날기만 부르니 60파운드 중년프로비면 거의 한 20... 30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상냥 올릴게요 뭐 머슬럽하면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링 머슬럽도 어려운데 이거를 이 정도면 링 머슬럽을 그냥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요즘은 한 사람인데 저거를 했구나 어 와 일단은 근데 일단 가산점은 영상에 여전히 남았어 디그다 두더지풀어 어? 어? 어 약간 그런데도 아 그렇지 실사판 아니야 디그다 진짜 이랬해 디그다 진짜 이랬해 디그다의 실사판을 보여준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이거 반칙이에요 이렇게 장암한 거 해놓고서 밴드 밟으면 반칙이에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와 와 와 와 와 야 80kg 어떻게 해야 미쳤다 우와 이게 이게 제가 거의 이 한성프로봅이 힘든 힘듭이지만 어깨가 진짜 강해요. 어깨가 나갈 것 같아. 와 이건 인정. 1등 하신분 일단 마이프로틴 20만원권, 2등 하신분 10만원권, 3등 하신분 5만원권 할라 그랬는데 제가 좀 바꿔서 1등 30, 2등 20, 1등 10, 그 다음에 4, 5위는 5만원씩 해서 제가 일단은 이번 대회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